어? 아! 아 나 아까 순서 까먹었는데 뭐였지? 뭐가 1위였는데? 노란색 1위였나? 혹시 기억하는 사람? 난 알지죠. 대상에...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요? 아니 제가 빨리 말해달라 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리오트 오브 윌리. 살아있는 사람으로 괴물을 만드는 박사가 살고 있는 집을 탐사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약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옛날 그거 기억하십니까? 분홍신인가? 그 살아있는 사람 찰흙으로 굳혀가지고 시체 숨겼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분홍신이 아닌가? 분홍공주? 착시날인가? 아닌가? 요거 괴담인가?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어 뭐야 비디오다! 잠시만요. 소리가 좀 커요. 소리 크면 무섭기 때문에 좀만 줄일게요. 어? 뭐야? 히익! 아아아아 그 실험했던 사람 실험했던 박사 이름이 윌리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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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뭐지? 어떤 사람한테 치워가지고 기절한 다음에 여기 눈 떴나 보다. 그런 컨셉인가 봐. 어? 십자가?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십자가 물리임? 누구샘? 어? 어? 얘다! 어? 눈 옆에 구라고 있어. 뭐지? 구가 뭔 소리예요? 콧딱지 9개를 뭉쳤다는 거임? 왜 구지? 어? 1, 2, 3, 4. 1, 2, 3, 4? 초록, 노랑, 파랑, 빨강. 문이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불안해요 지금. 가주세요. 왜요? 왜요? 어? 발가락 3개밖에 없어. 이 사람 네일하트 가격 좀 싸겠다. 어? 쟤는 왜 자꾸 왔다갔다 거래 정신 사납게. 안 그래도 이거 비밀번호 모르겠는데. 저기로 가. 와! 힌트가 있다. 3, 5, 1 물음표. 어? 그럼 3, 5, 1, 9 아닌가? 3, 5, 1, 9. 써볼게요. 3, 5, 1, 9. 맞네. 어? 너무 쉬운데? 그럼 저 비밀번호는 왜 있는 거야? 그냥 간지인가? 무조건 여기 열쇠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신. 한심스. 이게 보니까 핏자국 있는 곳은 열리네. 어? 망치. 어? 그러면은. 어? 얘는 뭐야? 무전기야? 또씨. 따씨. 또씨. 또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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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전기가 안 들어와. 나의 손전등. 워더는 잘 됐다. 귀여워. 뭐야? 아, 이런 괴물같은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나봐. 여기서. I will eat you. 아. 엥? 아니,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죽여놓고 세이브가 없다고? 근데 게임 자체가 엄청 길진 않아가지고 괜찮아. 얘가 여기 들어오는구나. 아, 그래서 문 닫고 이렇게 막는거고 여기 함정이구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애는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 뭐 있어 그치? 이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열 방법이 있는건가? 어떻게 조심히 열면 괜찮나? 아, 십자가를 들고 있을까? 그래도 죽겠지? 드라이버같은게 있으면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 아! 아, 나 아까 순서 까먹었는데 뭐였지? 뭐가 1이었는데? 노란색 1이었나? 혹시 기억하는 사람? 난 알지죠. 대상에.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요? 아니, 제가 빨리 말해달라 했잖아요. 초록. 노랑. 파랑, 빨강. 지금 나 약올리는거지? 맞죠 지금. 그냥 나 약올.. 어, 됐다. 어, 열렸다! 들어가. 십자가 들고 내려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뭐라도 나오면 그 십자가로 때리게? 와, 완전 방탈출 게임이야? 어, 발자국 소리. 어, 나가는길. 물음표. 죽음. 어? 보통 이런곳이 탈출하는길임 알죠? 아, 이거 십자가 여기네. 아, 나의 무기를 잃었어. 다시 못 뺌? 아, 나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잠깐, 망치 있나? 망치도 없어. 가는게 맞나? 어? 가면 안될거같지.. 가면 안될거같은 부금이야! 뭐야! 빨리가! 아직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부금만 왜이렇게 요란해? 어? 으악! 아, 너무 긴박했어! 순간세이브 나이스다. 빨리가. 전 알아요. 뭐가 나올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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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점프. 으악! 이상하다? 어제 점프맵할때 나 잘했던거 같은데? 어제 점프맵영상 보신분? 나 그때 디존이었는데? 아니, 스페이스바가 나랑 좀 안맞아. 스페이스바가 나를 거절하고있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 아니, 스페이스바야 왜그래! 대답을 해봐. 왜? 뭐가 문제야? 이런식으로 하면 난 키보드를 바꿀 수 밖에 없어. 진짜 지금 정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나를 거절하면 안되지. 온다. 괜찮아. 그렇게 안빠르거든요 생각보다? 천천히 가도 돼. 이거 빨리가다가 아까 죽었죠? 버튼! 어? 야 미.. 어어? 저렇게.. 떨어져? 어? 다른 십자가다. 어? 비디오테이프다. 비디오테이프에 힌트가 있을거야. 저런 괴물 특! 이런데 떨어진다고 안죽음. 됐어. 세이브좀요. 세이브감사염. 오! 불다른! 헉! 어어? 이세계 엑스칼리버랄까? 전설의 무기. 테이크 더 키. 으흠. 턴 온. 아.. 이걸로 길을 찾는거야? 어 얘 물음표로 가네. 물음표가 길인가 봐. 아니네.. 오! 아.. 이 불타는 십자가로 얘를 죽일 수... 나와. 일로와. 가만 안 둬. 왔다. 물리쳤다! 야. 아니 하나... 어어? 어어? 아 이거 뭐야? 아니 물리치는 장면이라도 보여줘야지! 아니 돈 주고 잤는데! 2500원!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괴물을 만드는 미친 박사를... 물리친 저였습니다. 예.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되도록 하죠.